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네 TV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김현경 고장님 오늘 금융시장 마감 동향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고장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땠습니까? 네 오늘 일단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오늘 시장 월요일이었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혼조세였는데요 일단 15일 16일이 미국 FOMC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고 하고요 나스닥 선물이 또 양전환을 해서 양환 그런 움직임도 역시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고요 FOMC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해 줄 걸로 기대하는 모양이에요? 사실 이번에는 특이한 건 없을 것 같아요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중간 이상은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어느 한편에서는 ECB에서 좀 세게 나왔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이 생각보다 좋다 나쁘지 않다 그러면서 추가 유동성 관련된 이슈가 없었어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유로화가 최근에 굉장히 강세가 됐었고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어느 보고서 보니까 대신 증권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FOMC에서 추가로 유동성 관련된 이슈는 거의 없을 거고 오히려 이번 FOMC 계기로 달러가 좀 강세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이야기 자체가 이번 FOMC에서 추가 유동성 관련된 기대감은 크게 없다로 이제 일단 우리는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1.3% 상승해서 2427.91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64% 상승해서 894.17포인트로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강한 코스닥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제 반가웠던 것은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에서 동반 매수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동반 매수한 날짜가 언젠가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8월 24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약 15거래일 만에 같이 산 게 처음이에요? 네 3주 만에 15거래일 만에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해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수급을 체크해보면 외국인이 1,441억 원 매수했고요 기관이 954억 원 그러니까 사실 양이 크진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도 그렇게 한꺼번에 매수조차도 못했나 봐요 네 이렇게 크진 않았지만 이 정도 매수해도 코스피가 이렇게 오르는구나 거꾸로 생각하면 네 참 그동안 기관 외국인의 수급에 좀 목이 마르지 않았었나 그런 판단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 매수 상위를 보시면 SK하이닉스를 799억 원 약 800억 원 매수를 했고요 삼성전자를 675억 원 KB금융 253억 원 카카오를 199억 원 하나솔루션을 185억 원 SK텔레콤 172억 원 등등을 위주로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일단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1위, 2위 대부분의 매수를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했다 이것은 오늘만의 수급이 아니라 최근 들어 계속 외국인들은 이런 IT를 중심으로 한 매수 수급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부분들 오늘도 역시 그렇다는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종목은 기관들도 많이 샀네요 맞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도 역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어요 오늘 909억 원을 샀고요 현대차를 582억 원 SK하이닉스를 407억 원 롯데케미칼을 375억 원 삼성 SDI 276억 원 기아차를 100억 원 정도 매수를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현대차와 기아차 그리고 삼성 SDI도 들어가고 거기에 롯데케미칼이 들어왔다는 게 특징적이다 그래서 기관들이 오늘 롯데케미칼을 많이 샀고 그러면서 7% 이상 상승을 했다 오늘 롯데케미칼의 상승의 동력은 기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자동차, 롯데케미칼 어떤 소식 때문에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움직이는지는 그냥 그것만 좀 여쭤보면 되겠네요 앞으로 추가로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코스닥도 한번 수급을 체크해보면 코스닥 외국인 기관 다 매도가 나왔어요 외국인은 173억 원, 기관은 1263억 원 동반해서 매도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카카오게임즈가 오늘 하락을 했잖아요 카카오게임즈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거든요 카카오게임즈 매도를 제외하면 외국인은 오히려 매수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전체 거래대금은 오늘 코스피가 11.8조 원 지난 금요일과 동일했습니다 코스피는 거래대금이 동일했고요 코스닥은 13.3조 원으로 0.8조 원이 또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합치면 약 25조 정도 거래대금이 형성이 됐는데요 한창 거래대금 많을 때가 30조 원이 넘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거래대금이 최근에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발 공급 차질 이슈 때문에 화학제품 가격의 상승의 가능성 이 부분 때문에 화학주가 상승한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 쪽에서 허리케인, 열대폭풍 이런 것들이 계속 오고 있고 현재도 지금 뉴스 검색을 해보시면 지금도 이번 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열대폭풍이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태풍 때문에 미국의 화학회사들 가동 안 될까 봐? 네, 그 가격이 가동이 안 되고 중단이 되고 이런 것들이 가격 상승을 일시적으로 일으키고 그런 부분들이 상승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화학주들이 너무 많이 빠졌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약간 성장주는 차익실현을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못 올랐던 가치주가 반등이 나오는 이런 타이밍에 또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또 상승폭을 좀 키우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코롱인더 이런 종목들이 중심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계속해서 좋았는데요 수급도 굉장히 좋죠 그런데 현대기아차가 일단 중심이에요 현대기아차가 중심이고 그 중심에는 또 현대차가 있고 현대차 기아차가 최근에 미국 시장의 점유율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이제 정말 미국은 딜러식이잖아요 딜러식인데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그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주면서 밀어내기로 점유율을 올리는 건 사실 수익성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이 아니라 신차, 신차죠, 신차 효과 그러니까 미국은 당연히 SUV, 사실은 픽업트럭이 가장 많이 팔리는데 우리 현대기아차는 픽업트럭을 아직 만들지 않기 때문에 픽업트럭은 제외하고 그다음에 많이 팔리는 게 SUV잖아요 SUV 쪽에서 현대차는 펠리세이드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텔로라이드 아직 우리나라에는 판매하지 않고 있는 텔로라이드 모델이 잘 팔려서 그런 것들이 점유율 상승을 일으키고 인센티브 역시 많이 주지 않는데 잘 팔린다 신차 효과가 미국 시장에서 지금 잘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국내에도 마찬가지죠 국내에도 최근에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언택트 시대에 자동차는 의외로 많이 팔렸죠 여러 가지 정부에서 그런 세금 혜택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또 신차들도 많이 쏟아졌었고 그리고 돈을 해외여행이나 이런 데 못 쓰니까 또 일부분은 이번 기회에 자동차를 바꾸자는 수요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이 맞물리며 내수도 굉장히 현대기아차 점유율이 80%까지 올라갔죠 그런 것들도 수익성이 굉장히 도움이 됐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당연히 미래죠 미래를 대비하는 현대차 그룹의 전략 이 부분이 시장에서 지금은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러면 전기차와 수소차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현대기아차의 미래 경쟁력에 관련돼서 심층 분석한 기사가 오늘 나왔대요 이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글로비스, 로템 이런 최근에 전기차, 수소차로 가면서 현대차 그룹이 각 종목에 어떻게 보면 너는 이거 해라, 너는 이거 해라 이렇게 정한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로템은 수소 충전소, 그리고 위아는 전기차에는 열 관리 시스템 그리고 수소차에는 수소 탱크 이 부분을 위아에 맡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너지가 되면서 상승을 최근에 하고 있는 거고요 동반해서 오늘은 자율주행까지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모트렉스라는 종목은 상한가를 갖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IA 등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왔었고 그리고 추석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2주 앞으로 다가왔죠 그렇기 때문에 추석에 이번에 고향 방문을 정부에서도 자제를 권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약간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선물은 더 좋은 걸로 그런 수요들이 또 밀려들면서 정말 시장의 상상력은 스마트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이마트가 유통주식 중에서는 제일 강했고요 오늘은 이마트는 보합이었어요 이마트가 그것 때문에 강한 거예요? 이마트 같은 경우는 사실 언택트가 되면서 온라인 쪽에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물론 반대로 오프라인은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예전에는 이마트가 한창 10만 원까지 깨고 이럴 때는 온라인에서 물류센터를 짓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그것보다는 오프라인이 줄잖아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었거든요 그런데 언택트가 되다 보니까 이마트의 쓱배송이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또 포커스가 바뀐 거죠 그런데 포커스가 바뀌면서 지금 계속 신세계 이마트는 계속해서 물류센터를 짓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또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라는 게 참 귀에 걸문 귀걸이 코에 걸문 코걸이가 될 수 있는데 그때그때 논리를 투자자 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시고 그것을 투자에 연결을 시키는 게 투자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 마음 맞추는 게 투자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마트는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은 롯데쇼핑이나 백화점주들 그리고 GS리테일 같은 편의점주들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화장품주들도 역시 중국에 최근에 면세점 매출이 줄었는데 반대로 화장품 수출액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면세점에서 따위공들이 못 사가는 대신에 오히려 직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모레지나 ODM라는 한국 홀마 코스맥스 등이 오늘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게 또 그린 뉴딜, 데이터 뉴딜 이런 정부 정책 관련 주잖아요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이쪽으로 한창 지난주까지 굉장히 강했죠 물론 오늘도 수소차 관련 주 중에서는 일부 상승한 종목도 있는데요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떻게 보면 순소차, 태양광, 풍력 때문에 약간 미리 조정을 받았던 전기차 종목들이 오히려 오늘 좀 강한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동화기업이나 첨보, LNF, 대주전자재료 이런 종목들이 오늘 또 2차전지죠 이쪽은 2차전지고요 좀 쉬웠다는 이유로 올랐다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MS 오토텍하고 센트럴 모텍은 테슬라에 납품하는 기존에 있는 부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2차전지랑 별개로 못 갔어요 못 갔는데 오늘 이제 자동차주, 그러니까 완성차가 같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테슬라에 납품하는 이들 회사들도 오늘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글로벌하게 보면 자동차 시장이 아직은 코로나 영향을 악영향을 받는 시장인 것 같은데 그래서 최근에 도요타 자동차 같은 주가 보면 아직 3월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회복을 못한 상태니까요 그런데 현대기아차는 그중에서는 나름 선전하는 중인가 봐요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제외한 외지역에서는 사실 작년 대비해서는 마이너스인데 네 그걸 이제 국내에서 만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판매량도 늘었지만 사실 수익성은 국내가 해외보다는 많이 좋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판매되는 것도 예전에는 월별 매출을 월별 판매대수를 보시면 1위차가 보통 소나타 아반떼 2급이 1위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는 이제 그랜저 그리고 SUV, 펠리세이드 한창 잘 나갈 때 거의 1위 부근까지 올라가니까 비싼 차가 더 잘 팔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제 눈높이가 현대차를 바라보는 눈높이가 이제 더 올라갔고 또 제네시스도 최근에 굉장히 잘 팔리니까 이런 수익성 좋은 차들이 잘 팔리니까 그런 것들이 최근에 실적으로 연결이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갖는 것 같고요 정말 업종 애널리스트 오시면 여쭤보고 싶기는 한데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잘 되고 글로벌리 나쁜 거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좀 안 되는데 글로벌리 좋은 거 하고 할 때 비중이 해외 시장에서 좀 안 좋더라도 내수 시장 괜찮으면 꽤 많이 실적을 회복할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최근에 현대차는 사실 해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이 중국이죠 중국인데 중국은 이미 현대차가 몇 년 전부터 경쟁력을 잃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시장의 반영이 다 됐다는 거죠 네 그건 이미 시장의 반영이 이미 됐기 때문에 중국 관련돼서는 이제 더 나빠질 게 없다 네 오히려 최근에는 이제 전년 대비 플러스 나는 거를 이제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미국은 오히려 이제 점유율이 점유율이 높아지는 네 오히려 좋아지고 있다 네 거기에 이제 오늘 뉴스에 이제 베트남 시장에서 현대차가 1위 했다라는 뉴스도 오늘 나왔죠 사실 베트남 시장이 당장 현대차에게 도움을 주는 건 크게 없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동남아 쪽에 이제 아무래도 일본 차들이 굉장히 강세잖아요 우리가 동남아를 놀러가면 뭐 태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 놀러가면 다 일본 차들이 굴러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차가 이제 베트남을 중심으로 이게 이제 해계모니를 이제 도요타를 넘어섰다라는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네 베트남을 중심으로 이제 향후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대도 향후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인도네시아에도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동남아 공략을 가속화하는 부분들 이 부분도 현대차에게 또 긍정적으로 보는 거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IT죠 삼성전자 뭐 이 부분은 제가 이 시간에 나와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그 화웨이 반대급부 모멘텀 네 그 부분이 이제 내일로 다가왔죠 내일부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를 화웨이에 수출을 못하죠 당장은 못해서 그건 손실일텐데 네 그래서 이제 뭐 오늘 뉴스 보니까 대만의 TSMC TSMC가 이제 그 화웨이에 모바일 CPU를 위탁해서 만들어주는데 그 부분을 이제 검수도 안 하고 그냥 싹 빨리 빨리 이제 만들어가지고 비행기에 지금 마구마구 싣고 있다 마감 하루 전날까지 최단 보내야 되니까 네 그 기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화웨이가 급한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중저가도 있고 프리미엄 라인도 있겠지만 사실 스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당장 막히면 내년에 나오는 것부터는 이제 경쟁력이 상실되는 거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화웨이의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다 라는 부분 그리고 반대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부분은 굉장히 점유율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일단 3분기 지금 실적 가이던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가이던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지난달에는 9조 원대 형성됐었거든요 이게 지금 오늘 나온 보고서는 11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거의 2조가 늘었어요 어디서 생각보다 실적이 좋다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IM 사업부 스마트폰 사업부와 TV CE 사업부 TV 이제 언택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서 TV를 많이 본다 근데 TV 좀 잘 팔릴 거는 이해는 돼요 당연히 그건 이해는 되는데 그거 좀 잘 팔린다고 실적에서 2조 원 정도 순이익이 올라갈 정도예요? 왜냐하면 2분기에는 이제 이 CE 사업부에서는 거의 이제 수익이 미미했거든요 근데 이게 약 뭐 1조 원 가까이로 올라오고 아 TV 팔아서? 거의 맥스가 한 1조 원 정도거든요 1조 원 정도 올라오고 IM 사업부에서도 이제 1조 정도 이제 더 업사이드가 이제 나오면 11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휴대폰도 더 잘 팔립니까? 휴대폰도 2분기가 워낙에 기저효과 2분기가 이제 스마트폰을 굉장히 못 팔았잖아요 특히 삼성전자가 그 프리미엄 라인에 S20을 이제 또 시기 S20이 나올 때 코로나가 제대로 와서 정말 많이 못 팔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기저효과가 3분기에 좀 나타나는 것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화웨이 이슈 때문에 내년 발주 그러니까 내년 발주를 지금 굉장히 삼성전자가 공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화웨이가 놓치게 될 스마트폰 시장을 잠식하려고? 네 화웨이와 경쟁하는 지역이 이제 유럽과 동남아와 이제 남미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경쟁하는 지역이거든요 이들 지역에서 많이 팔리는 폰은 프리미엄 라인이 아니라 중저가 폰이고 중저가 폰이기 때문에 이제 중저가 폰에 들어가는 IT에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 주식들을 내년에 발주를 사실 내년 3월이나 내년 초에 나오면 지금부터 이제 얘기가 오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느 정도 발주를 할 테니까 준비를 해라 라는 언지를 이제 받을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부품 쪽에서도 카메라 모듈이 아무래도 종목도 많고 굉장히 또 이 스마트폰에 차별하는 카메라잖아요 더 할 거 없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카메라 주식들이 그래서 최근에 계속해서 잘 가는 거고 오늘도 역시 잘 갔습니다 네 종목들이 뭐 해성옵틱스 세코닉스 동호나나텍 코렌 캠시스 등등 종목들이 오늘도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FPCB 거기 들어가는 기판 이 기판 주식들도 이제 뉴플렉스나 BH 인터플렉스 암호그렌텍 이런 종목들도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강하고요 휴대폰 관련 주식들이니까요 네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가 일단 움직이니까 시장에서 더 관심을 받겠죠 네 삼성전자가 움직이니까 이런 IT 관련 주식들이 당연히 시장에 관심에 점점점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카메라 모듈 한창 때는 물론 관심을 받았었죠 근데 이게 최근에는 안 그랬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이제 화요 이슈로 인해서 관심이 생겼고 또 거기에 삼성전자까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같이 영향력이 이제 커지고 있는 그런 초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 주식도 오늘 좀 괜찮은 종목들이 꽤 있었어요 뭐 고영이나 유진테크, 이오테크닉스, ICD, 테스, 테크윙 등등 뭐 이름 있는 반도체 장비 주식들이에요 근데 최근에 셨죠 셨는데 다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 이 부분들을 점점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졌었는데 제가 카메라 모듈은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잘 갔어요 주가가? 네 계속 돌아가면서 그 안에서 화웨이 시장 점유율을 삼성전자나 국내 삼성전자겠죠 삼성전자나 중국의 다른 회사 샤오미나 비보 오포 이런 애들이 차지하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화웨이에 약간 좀 끼었죠 그러니까 프리미엄 라인은 애플한테 끼고 중저가 라인은 화웨이에 끼고 이래서 되게 이제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는데 정말 미국이 도와줘서 이제 화웨이가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었고 이번 기회를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제도약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최근에 보이고 있고 그 부분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3프로TV가 이제 이런저런 글로벌한 방송들도 시작했잖아요 미국 주식 얘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중국어나 영어로 자막을 달고 이 방송을 좀 내보내볼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지금 듣다 보니 야 이게 중국 미국에는 방송할 때 예민해서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얼핏 했네요 우리끼리 듣는 거니까 맞습니다 미국 화이팅 뭐 이러면서도 화웨이는 좀 고생 좀 할 거예요 뭐 이런 얘기도 편하게 하는데 야 이거 시청자들도 중국 시청자들 생기고 그러면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재미있게 하자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 가능 시장 변화 가능성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미국에서 성장주로 집중됐던 미국 시장이 최근에 강하게 조정을 받았죠 아직도 이제 이게 조정이 끝이냐 아니면 추가 조정이 남아 있느냐 아직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 중심에는 당연히 애플이나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등등의 기업들이 있고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조정을 받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실적 대비 너무 많이 갔다 네 차익실현 하려는 세력들이 차익실현 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점점 많아진다 추가로 상승하는 모멘텀은 이제 조금 애매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정을 받았다고 하면 네 우리 시장도 그런 결을 좀 끌고 와서 본다면 이제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리서치 쪽에서 이제 가치주를 좀 봐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성장주가 안 간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성장주가 주도주에서 이탈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비중이 비중을 예전에는 이제 성장주가 80 가치주가 20이었다면 이 비중을 이제 성장주는 한 60 가치주는 한 40까지는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제 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도 다 유의가 되겠죠 최근에는 사실 어제 주말에 코로나 세계 확진자 수가 또 신기록을 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단키트가 못 가죠 그거는 당장은 이제 이 확진자가 늘긴 하지만 실제로 지금 백신 뭐 중국의 시노백은 뭐 다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러시아에서도 이상 끝나고 뭐 우리는 출시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미국도 이제 늦어도 11월 12월에는 백신이 이제 나온다 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점점 거기에 대비라는 거죠 만약에 나왔을 때는 정말 다시 한번 이제 바닥을 치고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사람들이 이제 활발하게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리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 준비가 지금 시장에서 엿보이고 있는 거고 그런 쪽의 대표 주자가 지금 삼성전자와 현대차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핵심 제조업 회사들이잖아요 자동차를 끌고 가는 회사 IT를 끌고 가는 회사 이 두 대표 종목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는 우리 시장이 먼저 더 그쪽에 초점이 맞춰져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대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주식들이 셀 때는 아무래도 언택트나 그동안 잘 갔던 종목들은 조금 조정이 길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3분기로 넘어가면 실적 시즌이죠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의 지금 주가 올라가는 이유가 미래에 미래에 내년도 있지만 일단 당장 3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보통 그 분기 마지막 달 한 하순 정도부터 이제 실적 시즌 대비해서 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더 빨리 움직인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삼성전자의 논리는 3분기 실적 개선 플러스 알파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시장에서 이 부분으로 이제 시장이 밀고 가면 그러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이제 3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쪽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린 뉴딜이니 데이터 뉴딜이니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한 번 쉬어가도 상관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쉬는 게 좀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걸 판단할 때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리고 반대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예를 들어 언택트 대차 근데 이쪽도 약간 좀 애매한 건 언택트지만 이쪽은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실적이 너무 실적은 안 나오고 기대만 갖는 부분들은 그쪽은 조금 더 조정이 길어질 수 있고 하지만 실적이 다가오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가 좀 조정을 받지만 오히려 이 종목들은 언택트 종목에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일정 부분 조정받고 다시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항상 시장을 계속 바라보면서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 과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시장은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사실은 더 강한 영향을 주죠 장기적으로야 펀더멘탈 따라서 가겠지만 그래서 요즘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 갖는지가 요즘 특히 더 중요한데 김 과장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그렇게들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참고가 많이 되겠어요 하루종일 때 시장을 들여다보는 분이시라 얼마나 고맙습니까 저희한테는 시간도 절약해 주시고 또 이런저런 정리도 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팀의 김연겸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